지도超 크리지 징탄맘샤지 최장워디 최장워디 나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장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지부컷시 현증여인종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해체의 유기의 마약반 고반장 역을 맡은 김승용 마약반의 해결사 장영사 역의 이한이 마영사 역의 진선규 영호 역의 이동희 그리고 막내 재훈 역의 공명입니다 영화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위장창업반 치킨집이 이략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극한직업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사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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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